마트에 풀마늘들이 나와있더라구요 오늘 풀마늘로 새콤달콤한 맛을 묻혀 볼께요 사과 중간짜리 하나인데요 사과 3분의 2 정도 갈을거에요 갈아 놓은 사과즙을 채망에 짜주세요 새콤달콤한 맛이라 식초 3숟가락 물엿 3숟가락 고추장 1숟가락 고춧가루 2숟가락 고춧가루 2숟가락 간이 맞아서 양념을 더 첨부하지 않을께요 대가 조금 두꺼운것은 바늘만 잘라주세요 풀마늘들이 한단위인데 고춧가루 2숟가락 고춧가루 2숟가락 고춧가루 3분의 2는 데치고 고춧가루 3분의 1은 생으로 사콤다콤 붙일께요 왜그러면 생으로 먹는걸 좋아하시는분들도 있어요 소금 2숟가락 소금만 넣어서 녹여주세요 숟가락 삶은게 아니라 볶음 2숟가락 고춧가루 4숟가락 고춧가루 3숟가락 만들어놓은 양념 3분의 1을 덜어낼께요 데쳐놓은 양념을 여기에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묻히면 되세요 묻히면 깨 조금만 뿌려주세요 뚜껑을 넣어도 위에 올라와 있는 것과 틀리면 맛이 보이네요 잘 묻혀진 풋마늘은 살짝 데쳐서 먹으면 맛있어요 이것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앞부분은 살짝 데친 것과 이것은 데치지 않는 쌩이에요 쌩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양념을 덜어놓은 양념을 이렇게 솔솔솔 한번 뿌려주시고요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세요 예쁜 접시에 겨울철에 풋마늘을 이렇게 묻혀서 드시면 정말 맛있어요 뿌리시고 식탁에 올라가면 끝나시는 거예요 푸대다 풋마늘무침이 완성되었어요 이것은 데친 것, 이것은 데치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를 해서 식탁에 올려서 맛나게 드셔보세요 풋마늘은 양념하는 것도 복잡하지 않고 들어간 양념이 많지 않아서 하시기도 쉽고 새콤달콤해서 입맛 찾는 것도 돋구는 것도 좋으세요 오늘 저녁에 맛나게에서 가정적 고소하면서 맛나게 드셔보세요 다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맥댕댕 꼭 눌러주시고요 제 영상으로 자주자주 놀러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